아씨 카린이 제일 중요한데 안잡혔다 와아 진심? 어떡하냐 와 테로 고려픽이구나 아니네 어 테로 고려픽이었네 몰랐네 썼어 내놓아 죽겠지 수술? 안죽었네 오케이 나이스 크흫 흐흫 나 퀸덱 승류랑 50%도 안나와요 퀸덱 상대로는 아 제발 아 제발 다른 무전을 파괴합니다 좀 잡아봐 아 미친거 같애 진짜 아 아씨 어쩔 수 없어 저거 테로 상대로 승률 한 40%? 그거밖에 안나와 변수를 만들 원인은 다른 무전을 파괴합니다 방적을 타서 하겠습니다 아 와 이거 반사 안됐어 슈바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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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흠 으아 우와아 씨 저게 내 키웠어? 아 피폈다 두 번 다시 진중하게 사용하시 어어 조진거 같은데 이거 연주를 시작하시 어어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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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날리고 아 아 이거 괜히 뺐다 너무너무너무 네가 와있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하자 이거 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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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매한데? 와 이거 졌다 잠시만 아 라파 다시 번 했어야 되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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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사왔다 저거 졌다 이러면 얘네 또 왜 죽었냐 어 뒤편도 꺼내는 순간 녹는데 제발 공 언제 쓰냐 내 류드는 확실히 이게 빡세 크하라고 힘든데 공중하고 싶다 이 정도면 살릴만 한데 음 위험하긴 하지만 가볼까 끊기겠지 아마 안 끊네 아 썼구나 이미 음 파이탄 DP일 수도 있고 각이다 넉넉 사이요 됐다 이 글쎄 한쌔 전기 어 근데 이 글쎄 돼 아... 됐다... 어... 참고로 제 레노어 템 세팅은 이래요. 이게 수충을 30%로 제가 세팅한 이유가 이게 너무 높으면 또 안 좋더라고 각성 뉴드밀라랑 딱 전개 하면서 궁이 발동되는게 제일 좋아가지고 일부러 좀 낮춘거야. 가카린. 가카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번주 쓸만한게 애밖에 없어. 레인저 원거리 피해 세팅. 꽤 높죠? 35% 미니스트라. 미니스트라도 생각보다 좋았어요. 3돌이면 더 좋았겠지만 1돌로 써도 딱히 꼽진 않더라고 반대로 탱커가 좀 밸류가 높은 편이고 탱커. 뭐 뉴드밀라도 뭐 3돌하면 좋긴 하겠지